제공하다, 공급하다 그것들은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훨씬 더 적은 지침을 제공한다 나타내다, 표현하다, 급행의, 신속한 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경험을 전달하려는 의도는 때때로 예술적 상상력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려는 의도에 비해 부차적이다 특징, 특색, 특집기사, 특집방송, 용모, 얼굴, 지형 특징으로 하다, 배우를 주연시키다, 사건을 특종으로 하다 카본싱크는 배출하는 양보다 더 많은 탄소를 흡수하거나 저장하는 천연 지형이다 대표하다, 나타내다, 상징하다, 표현하다 대중문화의 비평들은 항상 사람들의 타락의 깊이를 나타내기 위해 여성성의 경멸적 이미지를 상기시키는 것 같다 텃새들의 서식지 선택은 흩어지는 어린 개체가 생존을 위한 필요를 장소를 충족시키기 위해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장소를 찾을 때까지 옮겨다니는 과정이다 정확한, 정밀한 기술적으로 더 정확한 또 다른 방법은 등고선을 그리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언어는 필요와 품격이라는 두 가지 주된 이유 때문에 서로에게서 차용한다고 여겨진다 인기 있는, 대중적인 그러나 그 수업은 너무 인기가 많아 거의 개설되자마자 등록이 마감되었다 신호, 신호를 주다 최근에 캘리포니아에서 17년 매미를 연구하는 한 과학자 집단은 애벌레들이 외부의 신호를 사용하며 그것들이 수를 셀 수 있음을 시사했다 통찰력, 식견 몇몇 심리학자들은 통찰력이란 정체기간 후에 문제를 재구성하는 것의 결과라고 믿는다 저희는 한국국주의ENCd석에 대한 내용이 열리지 않습니다 한국국주의Z, 의사는 이틀 일정도 기술이다 한국국주의원과 함께 인정한국주의원과 함께 공직의원으로 인정했습니다 한국국주의원과 함께 인정한국주의원과 함께 인정한국주의원과 함께 인정해서 대중력이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